독일에서 역대 최고 유로제빡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원이 상당히 당첨됐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는 최고 1등 당첨기록이 407억 407억인데 그 배가 독일에서 나왔다죠 우리나라는 로또 최고의 기 407억이 2003년에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에 당첨자가 없어서 당첨금이 이어된 이유라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동으로 사기 때문에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. 없는 상황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아무튼 독일에 1000억이면 10만원 10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억 1억 돈은 돼요 1000만원도 없고 1000억이면 진짜 여러분들도 로또 분석만 해서 이번주 토요일날 또 당첨자기록을 할께요 저는 5천원도 안됐습니다. 가슴 아프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또 연구를 해서 해봐야죠 다음에도 뵐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